안녕하세요 배트월드의 엘레나입니다 여기가 어디게요? 여긴 방이에요 누가 봤던 집이네요 지금 저희 밖에는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날씨잖아요 근데 여긴 비가 와요 진짜 맞죠? 카메라 밖으로 나가줬어요 진짜 맞죠? 네 자 여기서 제가 오늘 플레이할 게임의 이름은 벨트 앱 설커스라는 거예요 제가 설커스에 단장처럼 하는 건데요 제가 몇 번 플레이해봤는데 저 이거 되게 못해요 언제는 잘하는 거 있었나요? 저 다른 거 되게 잘해요 어떤 거요? 저 로데이터도 잘했고 바지컷도 잘했고 제가 무서운 거랑 파이널 어프로치 이렇게 섬세한 거를 잘 못하는 거 같아요 자 여기가 티켓입니다 제가 잘 설명을 보여드릴게요 얘네들이 저의 손님이에요 어서오세요 재밌는 거 보여주세요 이게 저의 티켓이고요 이게 저의 티켓이고요 고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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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네들이 다 저희 서커스를 보러 오는 겁니다 짠 짠 신기하죠 여기서 튜토리얼 모델을 켤 수도 있고 사람들의 야유소리도 볼륨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끊을 수 있으면 이 트리거를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이렇게 떠요 보이시나요 네 그다음에 자 트리거 버튼을 양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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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있는 통째로 두 개 다 양손 한 번에 눌러주시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가 티켓 포스에요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 아까 걔네들이가요 네 자 티켓 써세요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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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내가 줬는데 안 가져가 10원짜리인가요 네 이게 저의 돈입니다 센트인가 10원이 어딨어요 자 여기 바로 뒤돌면 어 제가 퍼포먼스를 할 퍼포먼스를 할 그것들이 있어요 종류가 무엇이 있느냐 아코레틱이 있고요 라이언틴버이고요 드로잉 나이스 있고요 하이와이어가 있고요 네 그게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세 개만 할 건데요 죽으면 좀 더 할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할 게임은 어 라이언틴버 하 전 유지로 하고 싶지만 자존심점에 그러면 미디엄 가고요 음 하이와이어 가고 음 짠 아코레틱 해볼게요 아 모든 것이 미디엄으로 자 여기서 난이도도 정하실 수가 예쁜 겁니다 짠 짠 네 요거 문 여시면은 리빙룸 다시 돌아가는 거고요 저는 넘버어 플레이어 어 저는 혼자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1로 유지를 할게요 2명이면 2명 이렇게 3명 4명 4명 이렇게 할 수가 있으세요 문을 열고 문을 열고 저기 갑니다 어 사람들 운석실 소리가 들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의 인상 컷에 올리신거 세븐이오입니다 뼈취업을 네네삼입니다 자 게임 먼저 첫 번째 시작하시기 전에 위치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음 자 이제 쇼타임 제가 쇼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양손에 트리거를 한번에 눌러 주시면 시작되요 설명서가 바로 나오는데 예스도 바로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예스 눌렀어요 굳이 트리거 안 눌리셔도 돼요 그냥 컨트롤러만 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라이언들이 올 건데요 얘네들을 얘네들이 불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라이트가 달려있는데 얘네들을 즙즙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 파티 웨소 이거 한국에서 뭐라 그러죠? 그 호루라기 파티 파티 호루라기 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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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네요 저거 뭐라 그러는지 이런게 있는데요 이걸 일단 쥐어 주시고요 자 차지를 합니다 차지 차지 여기다 갖다 대시면 건전지 네 건전지에 차지를 해주시면 충전해 주시면 불이 다 나와요 건전지 이름은 뭔가요? 두라셀이었나? 두보쌈? 두라셀 짝퉁이에요 자 다음 Don't get that 절대로 물리시면 안 돼요 의자를 사용하셔서 얘네들이 이렇게 멀리 밀치시면 됩니다 자 스위치 액자 스위치 제가 준비가 되면은 저 스위치를 얘로 띵 눌러주시면 돼요 자 저 시작하겠습니다 이따 오자를 하나 들고 이야 정전 네 네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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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 오른쪽부터 맞춰야 어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 오른쪽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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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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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이 좋아 시작이 좋아 오른쪽 오케이 오케이 중독 오 오케이 좋아 좋아 잘 못자 잘못자 엄청 엄청 오케이 잘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너무 쉽게 주물었는데? 보셨죠? 저는 실전에서 강합니다 저는 모든 실전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할 게임은 하이 와이어입니다 발란스를 맞추면 게임인데요 솔직히 발란스를 따로 맞출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한 자리에서 그대로 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치 확인하고 트리거 눌러줍니다 이렇게 파란색 불빛이 있으면 안전하고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가 생기면 저는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항상 파란색에 맞춰서 파란색이 아니라 녹색이요? 녹색에 맞춰서 갑니다 떨어져요 떨어져 오케이 이렇게 자 시작해볼게요 검볼 자 이제 검볼들인데요 저게 껌이에요 맛있겠죠? 얘네들이 위에서 떨어지는데요 얘네들이 이 벨 같은 걸로 잡아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번져서요 일단은 쥐어볼게요 네 색깔에 맞는 걸 하셔서 아 따라하세요 응 웨슈타기 하고 있어요 네? 웨슈타기 하고 있어요 네 어 아 아 어머 어머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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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에 맞춰서 엄마 맞춰서 아무 색깔에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알록달록한 거 아닌 거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네 아이씨 으악 안돼 빨리 떨어져 알록달록한 거 아무 때나 으악 으악 귀여워 오케이 아직 안전해 안전해 으악 지금 균형 잡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으악 으악 좋았어 오케이 지점된다 으악 이상하네 아까도 되게 못했는데 왜 이렇게 자라지 갑자기 이리와 이리와 어디가 지금 끝까지 가버렸네요 죄송해요 스톱 버윙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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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 오 됐다 오케이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저 색깔 아니야 어 좋아 좋아 마지막 예 오 오 이게 저입니다 네 이상해 나 아까 되게 못했는데 이게 엘레나예요 여러분 자 너무 잘한다고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세 번째로 쇼를 할 거는 에코베렛입니다 시작할게요 어떻게 하느냐 예스 아 얘네들이 이제 날라올 때 이제 얘네들이 이제 뭐 뭐 프라이 페이퍼처럼 날라올 건데요 얘네들이 이거를 제가 일단 쥐어서 얘네들이 날라올 때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내려치시면 됩니다 제가 내려치는 거예요 제가 내려치는 거예요 난 보여줄게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또 일단 얘도 이렇게 갖다 놔요 ello 멈추 갖다 놔요 갖다 놔요 갖다 놔요 반대로 반대로 어 오 오 저거 돌려놔야죠 참떼기를 헷갈려요. 이게 반대로 돼있거든요, 루치가. 저기 팔이 끈끈이다가 맞추면은 팔이, 저기 팔이 차이가 때리면서 끈끈이가 올라가네요. 밍밍 소리 나잖아요. 오케이. 잘하고 있어. 너무 빨리 했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좋아. 마지막. 너무 높아. 아까워. 끝났어요. 끝났어요. 사람들이 볼드하대요. 지루하대요. 왜 안와. 왜 넘어가지도 않고 이렇게 해버렸죠? 법인가요? 법인가봐요. 망했네요. 제가 제 줄 아직 괜찮죠? 언케인가요? 아니요. 약간 간단해요. 네. 그럼 일단은 이렇게 하는 게임이고요. 다시 메뉴 돌아가시고 싶으시면 메뉴 버튼 누르셔서 백투드 티켓 모양이라고 합니다. 대기만 하시면 이동 가능해요. 저는 리딩용으로 다시 돌아올네요. 네. 세운치 서이클스라는 게임은 이렇게 하는 게임이고요. 종류는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나름 캐주얼 게임으로 가볍게 하실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아 귀여운 거 너무 예쁘다. 네. 저 카메라 어딘나요? 여기 왼쪽이요? 여긴가요? 네. 네. 아무튼 이 게임은 여기까지 게임 리뷰를 하겠고요. 다음에 또 봐요.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